오늘 저는 2023년 7월달에 쓰여진 글 하나를 통해서 페미녀들의 본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잔잔하게 눈을 감고 여성의 상황을 생각하며 봐보시길 바랍니다. 한남이 페미 제조기가 아니라 내가 신나면 제조기였어. 탈코르셋 했으면서 연애를 못 놓은 남자의 미친년 독백해볼게. 6개월 된 남친이랑 새벽 3시까지 페미 주제로 언쟁하고 울다 지쳐서 쓴 글이야. 누구보다 탈코르셋과 여성 인권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여자인데 남자를 못 잃고 성관계를 모실른 내 자신이 한심해. 내가 너를 단호하게 밀어낼 수 있을까? 너와 헤어지면 함께했던 기억을 참아내야 할 건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한남 죽으라고 욕하면서도 한남을 만나는 내가 잘못된 게 맞겠지? 나와 헤어지고 너는 친구들에게 여친이 페미라 헤어졌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 같은 여자 있고 착한 정상인 여자 만나겠지? 잘못된 건 나 하나뿐이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남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같이 있고 싶었어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어. 몰카가 없다고 믿는 너의 모습과 베리나 돼지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돼지년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하던 너. 그런 너에게 나는 한남 뒤지고 너도 뒤져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앞과 뒤가 다른 여자이고 몇 개월 뒤에 제발 색파라도 해달라고 매달리는 여자가 되겠지. 페미하는 날 떠나서 내가 행복하길 바래. 나는 한남 까는 거 좋아하고 한남들 다 몰카충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도 남자 졸라게 좋아하고 섹스 포기 못해서 너 만나는 거야. 완전 비페미니스트 같게 유리한 거만 쏙쏙 고르고 불리한 건 말하지도 않는 여자가 나란 여자이지. 이제는 알겠지만 나 사실 여성시대도 하고 있어 그 사이트 페미일백카페라고 하는데 내가 이기적이고 교활해서 이런 거 다 숨기고 아닌 척 뻔뻔하게 살았었어. 라고 말하는 여자의 독백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이런 여자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 여자는 탈코르셋을 하고 남성을 혐오하지만 동시에 남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이 비페미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죠. 우리 여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이 사실을 이기적이고 교활하게 숨기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페미하는 연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속으로는 남염하고 남자들 싸그리 몰카충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너무 남자들과의 연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녀들은 절대로 자신이 페미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죠. 지지부진한 페미와의 이 싸움이 언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여자들은 분명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정상인 여성들은 자신이 페미를 반대한다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페미니즘이 여자들에게 주는 이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이득을 비페미처럼 뽑아먹고 싶으니 말입니다. 여자들이 누리는 이득과 혜택 모든 걸 받아먹고 싶으면서 동시에 페미짓을 해서 누리는 이득까지 받아먹고 싶은 게 지금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여성들의 본심인 거죠. 20대 여성 67%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기회부여를 이루려는 운동이다라고 말합니다. 20대 여성 69%는 페미니즘이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 주변의 여자들은 왜 페미가 없을까요? 그건 바로 여자들이 이기적이고 교활하게 그런 걸 숨기고 남성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20대 여성 2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통계와 과학을 부정하고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힌 인간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을 좆먹는 페미들이 사라지려면 여자들이 이기적이고 교활한 가면을 벗어 던지고 적극적으로 페미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뒤페미같이 양쪽에서 꿀을 빠려는 여자들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찾아온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여자로 태어나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자들이 돈을 못 벌고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여자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돈 잘 벌고 취업 잘 되기로 유명한 카이스트 포항공대 유니스트에 들어가는 여자가 남자 8명 대비 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로 사는 게 치안이 너무 불안하고 남자들만 취한 좋은 세상에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 경찰청 통계를 가서 확인해보세요. 남자가 56%로 여성보다 더 많은 범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팩트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여자들의 본심에 대해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안 눌러도 되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